홍코러 신석호 선수, 신병호 선수 선수가 유태원 선수, 이예찬 선수의 경기가 1라운드 전무가 되었습니다. 선수의 1라운드 함께 하도록 할게요. 2020년 2라운드, 1라운드 최악, 2라운드, 1라운드 시작합니다. 세컨아웃. 세컨아웃, 세컨아웃. 자 세컨땄웃입니다. 이제 3라운드, 아니 2라운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타이틀 매치가 끝나고 나서 이 자리에서 디제이 파티까지 펼쳐질 예정이니까요 많은 메시지를 부탁드립니다 1라운드 시작됐습니다 자 마지막 1라운드입니다 로키로 견제하고 있는 포코넛 자 로키로 들어갑니다 아! 강력하게 들어가세요 자 다시 포코넛 터치합니다 포코넛 터치합니다 자 화이트 들어갑니다 자 견제하고 있는 양 선수 다시 공격했습니다 자 닉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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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강력한 닉킥이에요 아 화이트 지금 이 경기를 펼치고 있는 선수들에게 박수와 함성을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홈코넛 박수와 함성 청코넛 박수와 함성 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이트 자 화이트 터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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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요 좋습니다 터치입니다 터치 화이트 다시 화이트 화이트 자 흥 오 좋았어요 정확히 들어갑습니다 자 훅 훅 화이트 다시 화이트 다시 화이트 터치합니다 홈코넛 터치 들어갑니다 화코넛 터치 화이트 돌격 화이트 자 손 편집하고 있습니다. 스트레이트 들어갔구요. 자 훅 강력하게 들어갑니다. 자 미더킥! 자 나 찾아먹겠습니다. 에덴 선수! 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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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퀵 퀵! 퀵! 엉ม! 아 체력이 많이 퀵! 퀵! ören 퀵! 퀵! 퀵! 터치를 합니다. 퀵! 퀵! 2라운드 이제 얼마 남았습니다. 최선을 다해주는 양선수가 되시길 바랍니다. 다시 파이트 들어갑니다. 잘하셨습니다. 다시 아이킥 들어갑니다. 흙으로 던져있구요. 자 68키로 타이틀 매치. 현재 3병기를 함께 관람하고 계십니다. 정확히 들어왔어요. 버티고 있는 첫 코너 선수입니다. 대단합니다. 자 체력이 많이 고갈됐지만 양 선수, 남자 선수들 때문에 한 방 한 방이 되게 중요합니다. 자 한 방 한 방이 중요합니다. 정확하게 아무리 들어왔어요. 자 한 방이 들어왔구요. 자 로킹. 자 지금 다시 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양 코너 터치가 이루어졌습니다. 준비 준비 자 준비 파이트 다시 파이트 양 선수 무섭습니다. 브레이 준비 준비 파이트 아 복부에 들어갔습니다. 브레이 자 다시 준비 파이트 파이트 아 정말 많이 지켜보입니다. 자 이겨 내고 잘 마무리해 줄 수 있을까요? 자 양 선수에게 경례 박수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. 최종을 다하는 양 선수의 모습 자 여러분들의 응원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 이제 얼마 남았습니다. 양 선수의 경기 이제 얼마 남았습니다. 양 선수의 경기 이제 얼마 남았습니다. 자 경기 마무리